저거 킬 한방에 뒤졌는데 와아 얼마 정도 나가고 싶은데 제가 64점이라가지고요 나갈 수 있을까요? 탑샷고 한번 할게요 요즘에 제가 밀고 있는 점화, 점탈, 점탈샷고 이거 진짜 이거 뜹니다 텔 안 들어요 텔 안 드는 게 이 샷호의 포인트야 점탈진 들고 계속 킬 강 내면서 교전 일으키면은 교전이 진짜 야무디거든 보면 안 돼서 이걸 맞아? 좀 아픈데?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뭐야? 아 아 아 이거 전파는 사이온 아 이거 무조건 따는 건데 아 아 사이온 하느라 이거 안 해놔가지고 아 아 아 뭐야 이게 타워가 안 맞아? 뭐야 아 아까운데? 아 이거 아까운데? 아 궁이 없어 궁이 있었네 상대가 궁이 있었네 상대가 나 줘! 오케이 오케이 백진이 또 한 한 몫 했구만 어 그러다 죽어? 어어? 아 잠깐만 아 뒷치기가 안 됐다 이거 아 아 아 뒷치기 됐으면 잡은 건데 잘가라 청맨 파고 아 아 플래시 아 플래시가 있네 진짜 개종합인데 이거 이게 정말 탈진 샷코의 힘이라고요 내가 캐리 가능한데 이번 방 근데 분명히 이거 깨려고 할거거든 아니야 좋아요 나는 걱정하지마 걱정을 붙들어 매 나는 괜찮아 나는 안죽어 나한테 위험신에서 찍어놓고 지가 뒤지는건 뭔데 망정해서 포탈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미치고 또 말라 어 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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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죽어 죽어라 야 이거 안죽냐 죽어 이게 저만 탈진 샷코라니까 나 이거 이길 수 있을거 같애 진짜로 느낌 왔어 나 이런 느낌 잘 안오거든 진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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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 잠깐만 어 야 나 살려 궁극기 불어 그렇지 이 개이씨 오케 아 어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어 어 야 나 나 템 어 아 나 세이브 어 아쉬운데 왜 아 왜 이렇게 우리팀 없는거 같냐 아니 아니 시 아니 시 아니 실화야? 제안이 뭔데? 와 저 놈! 와 이게 내 입으로 들어왔네 드디어 아 와 이러면 또 할만하지 나만 살려 나만 아 뭐야 뭐야 나 살려 나 살려 그렇지 그렇지 공포 무한 공포 그렇지 죽여 반 죽여놔 그냥 아 아 아 뭐 없나? 아 아까운데 이거 아 이거 못잡아? 와쓰 제발 뭐 와 어 제발 나이스 나쁘지 않은데? 해보자 해보자 뭐 테라 없냐? 아씨 아 뭐가 저렇게 세 진짜 승리한 셔지네 오 잡았다 잠깐만 이런거 아 야 근데 진짜 두럽게 안 죽는다던데 오 잡았어요 오No H Shop 이거지 혜ㅎㅎ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할건데 아야 어디갔어! orsa 아 씨! 아니야! 오케이! 쪼개기! 제발! 오 나이스! 나 잘 뒤졌다 너! 그냥 뒤지더라도 그게 훨씬 낫다. 일로와. 꼼 좀 맞아. 개판은 니가 개판이고. 너 빼고 여기 개판인 사람이 없어. 바보야. 개판인 사람이 없어. 어 뭐야. 아 미친놔. 어 어 어. 오. 야 이게 이렇게 개? 야 이제 우리가 유리해졌는데? 나이스. 와 대박. 어? 하이? 일로와. 곱하기 오는 내가 봐도 양심 없는 것 같고. 아 근데 모르겠어요. 그거 어떻게 해야 돼? 그거는 너무 대박이고. 나 죽으세요. 아. 하이. 오 나이스 좋은데? 개꿀인데? 아니 이 빌드 진짜 너무 좋은데? 치지마 치지마 천천히 하면 돼 이거 나랑 먼저 들어가야 돼 아 이거 에반데? 아니 이거 아 아니 등심같이 썼어 어 이거 에반데? 어 잠깐만 아 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코아! 어 아픈데? 어? 빡스 좀 와 아! 아니 이게 누가? 중신 터졌죠? 와 공포 야묵비다 야묵비어 와 2판을 이기네 정탈 정북자가 진짜 판이라니까 렉이 너무 심한 칸데? 잘가라 흫 귀여운 티모 죽겠는데? 롯이야? 아 왜 티모한테 킬 줬어 내려가서 옛날에는 많이 싸워줬거든? 근데 그게 진짜 무의미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 내가 성장 잘해가지고 내가 캐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아니 아 뭐야? 어?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와? 아니C 아이씨 아이씨 잘가라 이게 점탈 샤코입니다 아시겠습니까? 아니C 응 아이C 그게 아이씨 왕이 아이씨 아이씨 됐습니다 아!! 어엉 오!! лек자 엔간에 그거 아시는 사람 미친 소재 정찬우 미친소재 미친거재 아 이거 모르시나 무감이네요. 어떻게 이걸 모르냐? 이거 진짜 개꿀잼이였는데, 이거. 리버서도 없어. 내 박스만 남아. 여기로 제발 와라. 한 3명만 와라. 미친 각자. 미친 각자. 아, 가위. 아, 마. 미친 각자. 아, 아. 미친가쥬. 야, 이거 내 유행어로 쓸까? 미친거쥬. 야, 이거 입에 착 Раз Guide 들려. 너니까 쓰지, 누가 쓰겠냐? 날 서운하게 하시네. 다른 사람들도 쓸 수도 있지 야 잠깐만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 미친거지? 아우 아프다 야 궁 돌면 키가 볼만 할 것 같은데 아씨 아 괜히 썼네 아씨 아 저게 저렇게 녹아버릴 줄이야 아 아 야 가 야 너 짓가면 안돼 바로 용봐야지 용 좀 미친 거짓 아아 어? 야 빼자 이거 죽여 뭐 없어? 아 씨 미친거지? 아아 잠깐만 뭐야 미친거지요? 궁 미리 장전 좀 해볼게요 궁 장전하고 아 씨앗 일단 도냐 궁 또 돌자 13초 야야야 뭐야 미친거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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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아아 롤 재밌다 야 아니 FPS가 자꾸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난리를 쳐 그래 롤